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서클에 입사하게 된 당찬 신입사원 메이 회사 CEO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해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비로소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죠 그의 경영 철학에 완전히 매료된 메이, 급기야 자신의 24시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회사 프로그램에 자원합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주목하는 sns 스타가 된 그녀는 회사의 핵심 인물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친구가 만든 사슴뿔 샹들리에 이런 건 당연히 sns에 올려 자랑질을 해줘야 더 관심을 끄는 법 그런데 메이 때문에 사생활이 공개되버린 친구는 다른 이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죠 서클의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범법자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음을 자부하던 메이 결국 대중이 요구대로 머서의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이 생중계되는데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 알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서로 충돌합니다 서클 시스템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차츰 깨닫기 시작하는 메이 비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원하지만 정작 내 비밀은 더 깊이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욕망 영화 더 써클이었습니다